현대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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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의학에서 가장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뭐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현대의학의 지극변동입니다. 지진일 때 지진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진이 있습니다. 유전자가 변할 리가 있나? 이래가지고 수백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야! 유전자가 변한다. 이것은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준 소식이었습니까? 희망을 준 소식이었습니다. 유전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뉴스타트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아마 그 유전자가 변한다는 소식보다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소식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살 수 있답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라는 것을 우리 현대의학은 그 죽음 그러면 그게 뭐예요? 끝이야. 끝이라고 아주 확고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유전자는 변하지 않는다. 확고하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어떤 생명체가 죽으면 그것은 뭐예요? 끝이다. 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최근에 들어와서 현대의학은 죽음이 끝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이 놀라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무슨 말이 생겼냐고 하면 자동 소생현상 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의학에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동 소생현상? 소생이라는 것은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봄을 무슨 계절이라고 해요? 소생의 계절. 죽은 것이 살아나는 계절입니다. 봄이 되면 죽은 것이 살아난다. 죽은 것이 살아나요?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다. 라는 말은 참으로 황당한 말입니다. 그렇죠? 네. 황당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진짜로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는 그건 진짜 황당한 이야기인데 그런 황당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책은 성경이라는 책 한 권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은 알고 보면 웃기는 책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은 사람 살린 이야기 다 구체적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그 진짤까요? 네.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성경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다고 하면서도 그가 안 믿는 사람을 쓰도록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교회 건물 안에 왔다 갔다 했지 성경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면 안 돼. 뭐를 믿어야 돼?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믿어야 돼.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세월이 갈수록 이 성경 말씀이 과학적으로 자꾸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 암 환자 낳는 것은 세발의 빛이지. 그렇잖아요. 암 환자는 안 죽었잖아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데 병 낳는 거야.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아,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가 있구나. 이거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과학적으로 확신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 마음에 그래, 이 뉴스타트를 하면 나는 날 수 있다! 그게 이제 확실해질 거예요. 자, 요즘 의학계에 새로운 학문이 등장했습니다. 옛날에 없던 학문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그 후성 유전자의학, 에피제네틱스도 옛날에 없던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유전자에 대한 과학이고 그 다음에 이 죽음에 대한 과학이 새로 등장했어요. 우리가 의과대학에 댕길 때는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학문인데 그 학문은 뭐라고 하냐면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부릅니다. 크라이오바이올로지 바이올로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생물학이에요. 생물학 크라이오는 여러분 잘 모르죠? 냉동입니다. 냉동생물학이라는 옛날에 생전을 털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학문이 생겨났어요. 냉동생물학 희한하죠? 여러분 냉동이 되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얼면 죽잖아요. 그런데 냉동생물학자들이 잘 연구를 해본 결과 분명히 얽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녹히면 살아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냉동생물학이라고 하는 것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냉동생물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무슨 기술이 지금 발달하고 있냐면 크라이오닉스라는 기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냉동술 이게 뭐냐면 냉동을 잘 시키면 나중에 죽어도 냉동이 돼서 죽어도 녹히면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이 이제는 이제는 과학적으로 이론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병에 걸렸는데 지금 현재 의학적인 기술로는 의술로는 도저히 절대로 치료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딱 숨 넘어갔다 하면 즉각적으로 그 문 밖에서 기다려요. 큰 컨테이너 같은 이런 큰 시설을 가지고 가요. 가지고 금방 시체를 가지고 그 기계 속으로 다 처치를 해서 집어 나와서 쫙! 읊혀요. 그래서 한 50년 후 의학이 아주 발달해서 새로운 의학이 나왔다든가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 사람을 녹히자. 녹히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루하면 된다. 땅에 묻어버리면 어떻게 돼? 다 썩을 수 없어지니까 썩지 않도록 보존해 놨다가 녹히면 살아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한 사람 하는데 4억 내지 5억 들어요. 여러분도 생각 있으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그걸 신청해서 지금 얽혀져 있습니다. 미국 가면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 특수 냉동실에 다 그 사람을 얽혀 놓고 있어요. 그 정도로 죽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는 의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첫째 예를 들어서 금붕어 같은 거는 꽝꽝 얼어도 녹음은 뭐예요? 살아나는 확률이 거의 90%입니다. 이제 금붕어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많은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살아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게 증명이 됐어요. 그러고 이제 그런 데다가 사람은 죽어도 살겠느냐 뭐 이제 이렇게 됐는데 가끔 가다가 예를 들어서 카나다나 저는 아주 추운 지방에서 겨울에 사고가 납니다. 아기가 이렇게 여러분 가끔 가다가 왜 깨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뭐 몽유병이라고도 부르기로 하고 또는 다른 이름도 있는데 어떤 경우에 아기가 자다가 엄마 방에 간다고 가다가 잠이 덜 깼으니까 현관문을 밖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기온이 워낙 추우니까 밖에서 얼어버린 거예요. 보니까 맥박도 없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 데려간 거예요. 갔는데 마침 그 병원에 냉동생물학을 연구하는 학자가 있어가지고 기술적으로 그걸 녹힐 때 잘 녹혀야 돼요. 그래서 아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도 냉동이 되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이 발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냉동돼서 죽은 경우만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응급실에 앰뷸런스에 실려와서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분명히 죽었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의사들이 영어로 그것을 DOA 라고 부릅니다. DOA 라는 말은 Death Dead On Arrival 도착하자 도착해보니 벌써 죽어있다 를 DOA 라고 해야 돼요. Dead On Arrival Arrival 도착 그렇죠. 분명히 죽었다고 해서 이건 죽은 거 진단하기 그렇게 어려워도 없어요. 뭐 보면 돼요? 숨 쉬나 안 쉬나 숨 안 쉬어 그다음에 뭐 보면 돼? 맥박 뛰나 안 뛰나 맥박 안 뛰면 죽은 거에요. 그다음에 혈압 제법 혈압 나와 안 나와 혈압이 제로야 그러면 죽은 거에요. 그다음에 심장 뛰나 안 뛰나 안 뛰어 그러면 죽은 눈을 까보면 죽은 사람은 동공이 어떻게 크게 열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사람은 이렇게 밝은 전지불로 어떻게 동공이 딱 비춰주면 그 사람이 안 죽었으면 동공이 어떻게 될까 쫙 엄무를 둡니다. 그래서 그게 안 엄무를 두면 그건 분명히 죽은 거에요. 그건 간단하죠. 그래서 전문의가 와서 이 환자는 몇 일 며칠 몇 시에 죽었다. 사망원인은 이렇게 이런 것으로 추정한다고 딱 사망진단서를 사망확인서를 그거를 써야만 그 사람은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 의사가 쌓인 사망확인서를 썼어요. 썼어요. 그래서 사망했다고 가족한테 알리니까 가족들이 한 두 시간 후에 여기서도 오고 저기서도 오고 그래서 시체 있는 데 가서 보니까 두 시간 지났는데 이게 세 시간 지났어도 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에요? 살고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케이스들이 이런 예들이 처음에 병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사망진단서를 쓴 그 의사가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단 죽었으면 살아난 리가 없으니까 의사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망진단서를 쓴 의사들이 다 뭐에요? 돌파리들이 아니요. 유능한 대학 교수들이야. 그런데도 살아나는 거에요. 그래서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서 다 그런 일이 주로 응급실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응급실에서 막 그런 거를 이렇게 발표하기도 머석해요? 안해요? 죽었다고 우리 진단했는데 다시 살아나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 의사가 그래가지고 다 쉬쉬하고 있었어 그동안 그런데 이런 일이 세계 유명의과 대학 응급실에서 자꾸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깨보자 그래서 이제 그 응급실 전문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건 몇 건이나 봤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언론에 발표는 안 했지만 지난 한 해만 해도 열 명의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도 우리는 여덟 명 저쪽 놈은 어? 우리는 열두 명 이래가지고 다 합해 보니까 수백 명이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이거 깨놔야 된다. 그래가지고 죽어도 살 수 있다는 그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를 하면서 그 명칭을 자동 자동 소생현상 영어를 하면 오토 리사시테이션 리사시테이션이라는 말이 소생이란 말인데 그래서 오토 리사시테이션 페노메나 자동 소생 현상 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요즘 여러분이 구글 들어가서 자동 소생 현상 쳐보세요. 쫙 나와요. 이제 정식으로 그래서 현대의학계에서는 죽음을 끝이라고 더 이상 생각하지 않기로 했어요. 뭔가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자동 소생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 영어로 오토 리사시테이션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단위거든요. 일반인들이 잘 모른 단위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명칭으로 바꾸자 해서 그거를 교체했습니다. 뭐라고 바꾸냐 하면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이 나을만해요. 어떻게 해요? 탁 살아나온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뭐 뭐 교회 다니면 다 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이름이 나사로에요. 그래서 나사로 증후군으로 바꾸자. 그래서 라저루스 신드롬 이라는 명칭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에서 터졌어요. 이란에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이란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슬람 국가 아닙니까?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러분 이슬람 국가 터키, 이란, 이라크 이런 데 가면 아무도 술 안 먹습니다. 아시겠죠? 술 먹으면 져요. 그래서 그 국민들이 다 술 안 먹어. 그래서 그 나라에서는 술 장사 못 해요. 술도 못 먹게 하는 나라니까 마약을 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될까? 사형입니다. 마약범은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37살 난 청년이 마약사범으로 체포돼서 사형을 받았습니다. 교수형. 그래서 이제 교수형을 받으면 그 시신 인도를 24시간 후에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날 이제 24시간 후에 가족들이 와서 시신 인도를 하러 왔는데 여러 가지 서류를 구비해 와야 되는데 서류를 엉성하게 해 와 가지고 다시 시청에 가고 동사무소 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다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시신 인도 하겠다고 이제 24시간 동안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그래서 그 감옥에 의사가 와서 완전히 사망 진단을 확실하게 했어요. 그리고 24시간 동안 냉동시켜 놨다가 이제 꺼내 놨는데 이제 가족들이 뭐 하루 종일 시간이 이제 걸렸는데 그래서 마침내 서류 준비를 다 확실하게 해 가지고 와서 다 이제 결제가 나고 시신 인도가 됐어요. 그런데 그 시신이 비닐 백에 들어 있잖아요. 지퍼를 이렇게 이제 얼굴이라도 한번 보자 그러고 이제 딱 여니까 안에서 그래 가지고 온 이란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난리가 났게 이걸 어떻게 처리하냐 이 문제를 그래서 이제 강경파들은 뭐라고 주장했냐고 하면 사형을 다시 시켜야 됩니다. 이제 온건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형 시켰잖아 시켰어 안 시켰어요? 시켜 가지고 의사가 와 가지고 뭐예요? 사형이 완벽하게 실현이 됐다. 환자는 죽었다. 그럼 법적으로는 사형 끝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깨 나 가지고 아직도 마약을 다시 한 일은 없는데 왜 죽이냐 이래 가지고 보수파하고 온건파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막 대모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게 이제 그 정치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왜 그 나라 백성들이 워낙 마약을 미워하니까 살려준데도 뭐예요? 그 놈은 마약쟁이는 왜 살려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감정도 개입하고 막 이래 가지고 문제가 복잡해져서 막 대모하고 그래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종교 최고 지도자가 총대를 들었어요. 와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난 것은 알라신에 뭔가 섭리가 있다고 우리가 보자 그래 가지고 묵망가 됐어요. 그래 가지고 그 소식이 온 세계에 퍼져뜨렸습니다. 근데 왜 한국에는 그게 그게 CNN에도 나오고 그랬는데 한국에서는 조용했어요. 그게 벌써 한 1년 반 전인데 네? 뭐 그렇죠. 그게 떠들썩해서 일하면서 하여튼 하여튼 죽음이 모든 것에 끝이 아닙니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도 살 수 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에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진짜 죽어도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이것은 인생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죽음이란 것이 끝이 아닙니다. 물론 기독교 성경을 보면 죽은 사람은 죽어도 나중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란 것이 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핸드폰이 있죠? 그렇죠? 핸드폰 핸드폰을 한번 줘보세요. 이 핸드폰 살아 있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화면이 탁 나타난 것을 보니 살아있네요. 그렇죠? 이 핸드폰을 살아 있게 하는 것이 뭐예요? 전기에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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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가 어디 들어있어? 배터리에요. 배터리에서 전기 나가버리면 이 핸드폰은 어떻게 돼? 죽어요. 여러분이 전기 없는 곳에 이거 들고 가면 소용 있어? 없어? 없어요. 귀찮기만 해요.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죽은 핸드폰을 살릴 수 있다. 라면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것은 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것은 전기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무슨 길일까? 생기다. 생기는 생기가 없으면 사람이 점점 어떻게 해? 유전자는 소속이 꽂아가고 사람은 점점 죽어가다가 다시 생기가 어떻게 해요? 확 들어와서 생기가 넘쳐? 아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죽은 사람을 보고 뭐 없는 사람이라고 불러요? 그 사람 안에 뭐가 없어 이제? 생기가 없어. 그렇죠? 생기가 하나도 없어. 그럼 죽었어. 그래서 그 생기를 우리가 생기를 이 생기라는 이 기라는 에너지 아닙니까? 그 에너지의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손미 무조건적 사랑 그렇죠? 그래서 이 생기를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생명 역 입니다. 아시겠죠? 그 말 생명력 한데 역 빼고 생기가 바로 우리에게는 무엇이다? 생명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이라는 것은 생기라는 것은 죽은 핸드폰을 살리는 것이 전기다. 그러므로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핸드폰의 생명은 전기다. 왜?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가 죽은 핸드폰에 들어가면 죽은 핸드폰을 어떻게? 살린다. 죽은 사람은 생기가 없다. 생명이 없다. 그러므로 생명이 없어서 죽은 사람에게 뭐가 다시 들어가면? 생명이 다시 들어가면 죽은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것이 생명의 정의입니다. 생명의 정의는 없으면 죽는 게 생명이 아니고 죽은 것을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것을 생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동안 없으면 죽는 거면 그게 다 생명이라고 불렀어. 무턱대고. 그래서 물은 생명이라고 그래요. 왜? 물 없으면 뭐예요? 죽으니까. 그러면 그게 생명의 정의에 맞아요? 안 맞아요? 생명의 정의는 뭐라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물은 생명이 아니고 물은 뭐예요? 물은 물입니다. 물 보고 생명이라고 그러면 틀렸어요. 또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잖아요. 공기, 그렇죠? 공기 없으면 죽으니까 산소 없으면 죽으니까. 그럼 죽은 사람에게 산소 호흡시키면 살아납니까? 아니에요. 산소는 산소일 뿐이야. 그런 식으로 하면 그대 없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대는 나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모르고 물은 생명이니 공기가 생명이니 이런 소리를 막 마음대로 생명을 마음대로 우리들 수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짓거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죽은 근봉호가 살아난다면 근봉호가 죽은 이유가 뭐예요? 뭘 정한 근봉호가 얼어버리니까 죽어요. 생명이 없어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봉호 안에 있던 생명이 어떻게? 나갔다 이 말입니다. 왜 나갔을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는 여건이야. 생명이 있으나 없으나 그렇죠. 얼어버리니까. 그러면 생명은 나중에 녹음은 들어와야지. 그래서 기다렸다가 녹음은 어떻게? 여건이 되면 다시 들어와서 근봉호가 소생합니다. 그것이 봄에 식물에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뭐 한다고? 소생한다고 그러죠.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생명이 없으면 그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저쪽에 주차장 드론 입구 바로 오른쪽에 하얀 매화꽃이 비어있습니다. 엊그저께부터 폈어요. 뭐 한 거야? 소생한 거야. 그러니까 밧데리에 전기가 없을 때는 꺼져 있다가 죽어 있다가 이제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여건이 맞으니까 생명은 다시 들어간 거야. 그래서 만물이 소생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은 뭐의 문제구나? 여건의 문제구나. 여러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동안에 생명이 너무 많이 나가서 너무 기가 막히고 배신당하고 그렇죠? 밉고 화가 나고 자꾸 막아서 생기를. 그 여건이 아주 안 좋아서 내면적 여건이. 그렇죠? 이제는 외부적 여건과 내면적 여건을 향상시켜 주면 생명은 당연히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얘기예요. 생명. 그래서 여러분이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않아요. 생명. 생명.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도 살 수 있고 죽은 사람도 살 수 있다면 내 암 낳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안이다. 너무나 확실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확실한 것을 모르니까 무조건 암 걸리면 무조건 죽는다. 이러면 뭐 유전자 다까지 생기가 확 하나도 없어져요. 그런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확 완전히 지배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앞으로 적어도 6개월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달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는 내면적 환경, 내면적 여건이 어떤 여건을 조성했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뭐예요? 여건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여건이 맞으면 분명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돌아와요. 여건이 안 맞으면 뭐예요? 생명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게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이여령 씨가 쓴 생명의 자본이다라는 아주 최근에 쓴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어려 죽었던 건부어가 다시 살아났는데 너무나 신기하다. 이제 제 1장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얘기로부터 시작해서 생명 얘기를 좀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제가 이제 말로만 떠들어댔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실제로 눈으로 우리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동부지방 산에 숲개구리, 숲을 영어로 wood라고 그러죠? wood frog, 숲개구리라는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들은 겨울이 딱 되면 얼어버려요. 그래서 겨울 내내 한 3, 4개월 동안 다 얽혀져 있어요. 금방 눈도 오고 그러면 눈 밑에서 한 4개월 동안 완전히 얼어버려요. 여건이 바뀌면 눈이 녹고 봄이 오면 온도가 차차 올라가면 이 개구리들이 다시 살아나요. 이런 개구리가 있다고 지역 주민들이 아무리 제보를 해도 방송국이나 신문사에서 흥미를 안 가지는 거야. 뭐 잘못 봤겠지, 무식한 지역 주민들이 뭘 알겠냐 이래가지고 관심을 안 가졌는데 마침 냉동생물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냉동생물학자들이 가서 개구리를 잡아서 실험실에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실험실에서 진짜로 한번 얽혀 보기로 했습니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이제 플라스틱 박스에 넣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냉동칸으로 가지고 가서 얽힙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냉동칸은 영압활동. 그래서 밤새도록 얽힐 겁니다.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까 개구리들은 완전히 돌댕이처럼 깜빡. 내 파도 완전히 일직선이고 다 검사해 봤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완전히 죽었습니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Now we're gonna look at it. But the most amazing thing is the fact that the wood frog comes back to life.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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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lyimentos. That's how we're done. Cool. The immunity might be an creatור of you. No八. No nincom分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도는 기본적으로 옷 잘 입고 맞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난방도 떼고 그렇죠. 그런데 다른 여건들이 있죠. 음식의 여건, 물도 충분히 마실 것, 공기도 깨끗한 공기가 될 것, 이런 여건들이 다 맞을 때 생명이 풍성하게 들어오면 유전자는 100% 회복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뉴스타트를 왜 하느냐? 그것은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뉴스타트는 거짓말이에요. 아시겠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뉴스타트는 철저하게 무엇의 존재를 믿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존재. 그래서 이 생명이 와야만 죽어서 완전히 꺼져 있던 유전자가 다시 소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이래서 여러분 죽은 것이 살아난다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증명하는 거죠. 그렇죠? 생명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즉 전기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핸드폰은 다시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핸드폰, 전기 없는 세상이라면 이 핸드폰이 만들어졌을까? 안졌을까? 만들어지지도 않았어. 전기가 있으니까 전기 제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 다시 얘기합시다. 전기 제품이 생산된 이유는 뭐예요? 전기가 먼저 있어야 돼. 전기도 없는데 전기 제품을 누가 만들겠소? 맞아요, 맞아요. 만들어봐야 쓰레기밖에 안 돼. 만들면 즉시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전기 없는데 뭐 이거 주머니에 넣어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이 있는 이유, 컴퓨터가 있는 이유 이런 모든 것들이 전기 제품이 있는 이유는 전기가 이미 선제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먼저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생명이 먼저 선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런 전기 제품이 만들어진, 창조된 이유는 전기를 생명으로 해서 이 전기를 유용하게 뭐예요? 사용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거야. 생명이 있었다. 그러면 여러분이라는 생명체는 왜 만들어졌습니까? 만들어진 이유가 뭐예요? 생명은 있는데 생명을 줘서,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물체가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이유 있어 없어? 없지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고 전기 제품이 있는데 이 두 개는 서로 뭐예요? 서로 존재 이유를 서로가 강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우주의 생명이다. 생명은 생기다. 생기는 뭐라? 아, 사랑이라. 사랑이 있었어, 우주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사랑이 있었어. 무슨 사랑이 있었다고? 무조건적 사랑이 있었다. 그 무조건적 사랑이 있으면 그 생명,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인데 이 생명을 주어서 공급해서 살아있을 수 있는 존재가 있어야 생명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먼저 있었던 겁니다. 먼저 있었던 이유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의 병을 어떻게 다시 치유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생명이 존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거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 생명을 주시는, 공급하는 존재가 즉 사랑, 사랑이신 존재가 피조물을, 우리 인간을 만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사랑을 주기 위하여 만든 거야. 만들고 그 사랑이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 것이 그게 바로 유전자라는 구조라고 그래서 그 사랑, 이것이 이 사랑이 최고의 무엇이다? 뜻이다. 그래서 이 사랑의 생기, 생명력, 생기, 이 에너지 그래서 뜻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것이다. 이 에너지가 들어오면 우리의 뇌파가 어떻게 변한다? 뇌로 들어오면 뇌파가 변해. 이 뇌파가 무슨 파로 변해? 베타파가 알파파로 쫙 변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알파파가 뇌에서 신경을 타고 척주를 타고 신경을 타고 어디로 전달돼? 생체전자파로 신경을 전달해. 생체전자파. 그래서 이 생체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생명신호를 주게 돼서 유전자를 조절하고 여러분을 살아있게 할 수 있는 거다. 이것은 노벨상 받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받아야 되는데 아마 안 줄 거예요. 이것은 노벨상 받으면 경제가 무너져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추구하면 의학이라는 게 없어져버려요. 노벨상. 그래서 노벨이 주는 상은 못 받겠지만 하나님이 주는 하벨상은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생체전자파가 궁극적으로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치유가 일어나고 우리가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뉴스타트는 여러분, 멋떨어지는 겁니다. 멋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제 책에 자세하게 기록해놨어요. 이것은 전체 물리학서부터 냉동생물학, 유전자학 이게 총괄적으로 다 융합해서 만든 융합의학이 바로 뉴스타트지 뉴스타트를 식이요법이니 무슨 자연요법이니 이래 쌓지 마세요. 그거는 뉴스타트에 안 어울리는 말입니다. 뉴스타트는 굉장히 차원의 첨단 차원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있으면 절대로 부패, 썩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즉각적으로 부패 현상이 시작합니다. 부패라는 현상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거는 부패박테리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패균이 있어서. 그 부패균이 번식을 하면 박테리아들이 영양소를 다 분해해서 먹어들어가니까 부패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부패가 안 되는 이유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면역물질들을 생명체가 생산해내가지고 부패박테리아의 번식을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부패박테리아들이 그렇게 빠르게 활발하게 번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패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죽었다 하면 죽는 순간 면역력이 싹 없어지기 때문에 부패박테리아가 그 순간부터 급속도로 번식하는 거죠. 생명이 있으면, 살아있으면 부패하지 않는다. 죽으면 뭐예요? 부패가 시작된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계란 알죠? 계란이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계란 살아있다가 손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히 살아있죠. 손 든 사람들은 바보들입니다. 제가 한 말을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계란 썩는 것을 못 본 사람들이에요. 계란 썩어요? 안 썩어요? 계란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썩어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계란이 병아리가 될 여건이 갖춰지면 생명이 와요. 그러면 생명이 왔다 하면 계란 썩어 안 썩어? 안 썩어요. 생명이 아직도 안 온 계란은 썩어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계란에 생명이 들어오는 여건은 멧독의 엄마 암탉의 체온과 같습니다. 그게 38도예요. 그 38도를 다 유지해주면 여러분 계란은 날씨가 더우면 더 잘 썩죠. 그렇죠? 25도에서도 실온에서도 썩어요. 28도에서도 좀 더 빨리 썩고 32도에서는 더 빨리 썩고 35도가 되면 더 빨리 썩고 36도가 되면 후닥닥 썩고 37도가 되면 눈 깜짝할 때 썩고 38도가 되면 안 썩어 이게 더 빨리 썩어야 될게 왜? 왜? 왜 안 썩어? 왜? 생명이 왔으니까 안 썩지 이 38도에서요 38도에서 얼마나 잘 썩는 온도요 뭐든지 금방 썩어 그렇죠? 생명 없는 모든 것은 38도에서 며칠도 못 가 다 썩어버려 그런데 이 놈은 계란이 38도가 됐는데도요 35도에서도 썩고 25도에도 썩던 계란이 38도에서는 열흘이 지나도 안 썩어 15일이 지나도 안 썩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썩어야 될 게 안 썩어 이런 게 이런 걸 뭐라 그래요? 반드시 썩어야 될 거예요 썩지 않을 수가 없지 35도에서 36도에서 아니 38도에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게 안 썩는 거를 그건 무슨 현상이라고 그래? 기적이죠 생명은 기적을 낳는다 아직의 생명은 썩어야 될 게 안 썩는 거야 아시겠죠? 그렇죠? 생명은 우리가 아는 이런 시시한 현상을 완전히 역향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는 뜻에너지 이 뜻에너지를 우리는 영적에너지라고 부릅니다 영적에너지 이 영적에너지는 에너지가 있어요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이 영적에너지가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뭘 보면 에너지가 있어? 확실히 뇌파를 변화를 시킨다니까 뇌파는 무슨 에너지인데? 전기에너지죠 전기에너지 흐름이 뇌파야 그러면 그 전기에너지 흐름을 바꿔버린다는 것은 영적에너지가 전기에너지를 뭐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까?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에너지는 전기에너지를 지배한다 전기에너지 흐름이 뇌파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랑, 이런 에너지를 영적에너지라고 그러고 전기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라고 부르게? 그게 물리적에너지입니다 물리적에너지 그러니까 영적에너지가 물리적에너지보다 차원이 더 높아요 그런 에너지 세계가 있다 이게 뉴 스타트의 근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것만 봐도 38도라는 기본 여건만 갖추어 준다면 생명은 예외 없이 반드시 들어온다 그렇죠? 그런데 38도가 돼도 썩는 계란이 있어요 왜 썩어요? 다른 계란은 안 썩어? 안 썩는데 계란 한 개가 있는데 얘가 팍 썩어버렸어 썩어버렸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 안 왔다는 거야 이 계란 안에는 생명이 안 왔다는 거야 왜 안 왔을까? 왜 안 왔을까? 무정란이야 무정란은 아빠 유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엄마 유전자만 가지고는 병아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생명을 보내는 하나님이 어느 계란이 무정란이고 어느 계란이 무정란인 줄을 뭐예요? 안다는 얘기요 그거 알 수 있게 없게 우리는 모릅니다 사람은 알 수 있긴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계란을 깨야 돼 깨가지고 어떻게 노른자외에 있는 뭐예요? 신혼이 있죠 거기에 유전자가 있거든 거기에 엄마 유전자, 아빠 유전자 다 이렇게 붙어 있어 그걸 탁 떼내서 이거는 아빠 유전자와 엄마 유전자를 우리가 알 수 있어 그러면 계란은 그때는 이미 깨졌어 그런데 계란을 안 깨고는 인간적으로 알 도리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는 안다 초자연적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에너지라는 영적 에너지를 주는 그 초인간적인 존재는 전지, 전능한 존재로서 계란 안 깨고도 현미경 없어도 어느 계란이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알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는 유정란은 21일이 지나도 안 쓰고 그리고 21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게 이것들이 안에서 콕콕 찍어가지고 구멍을 내 그래가지고 계란을 계란 껍질로 어떻게 해요 쫙 해서 반쪽으로 탁 쪽으로 저는 이 광경을 우리 방에서 제가 생명을 강의를 좀 진진하게 강의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다 관찰을 했어요 자 나오는데 이것들 그래서 나와서 삐약해요 기저귀 아니에요 그거는 생명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이요 여러분의 암이 완전히 치유되는 것도 생명만이 일으킬 수 있는 기적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약을 써서 암세포 죽이고 잘라내고 태워버리고 해도 자꾸 생기는 거야 유전자는 자꾸 변질돼서 멋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뉴스타트는 현대의학 차원을 넘어서 생명의학이라고 생명의학이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생명의학이다 생명의학이다 생명의학 이 세상에 어떤 병원도 여러분에게 베풀어 줄 수 없는 이 생명을 받으셔서 여러분 완전히 치유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미안해 아시 melhores 아시겠죠? 我很 검찰이 한글자막 by 한효정